2016년 실사영화 정글북에서 나오는 킹루이는 기간토피테쿠스를 모델로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장류 진화 역사사상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기간토피테쿠스. 오늘은 기간토피테쿠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인류의 진화, 인류의 적응에 대한 채널입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고 대답해드립니다. 기간토피테쿠스.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Drygantopithecus라고 합니다. 한글의 표기대로 기간토피테쿠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1935년입니다. 당시 중국의 약방에서는 용뼈를 약재로 팔고 있었습니다. 갈아서 약에 쓰는 거죠. 약방을 관광하던 네덜란드의 유명한 고생물학자 랄프 폰 퀘니히 발트는 약방에서 팔리던 용뼈를 보고 놀랐습니다. 유인원의 어금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빨만 보고 유인원인지 안다고요? 이빨만 보고 유인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빨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유인원의 이빨은 보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용뼈가 아니라 유인원의 어금니 본 퀘니히 발트는 이 어금니를 가지고 새로운 화석종을 발표합니다. 친구이자 고생물학자인 데이비슨 블랙의 이름을 따서 기간토피테쿠스 블랙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맣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 기간토피테쿠스 곳곳에 있었습니다. 남중국, 베트남, 인도, 동남아 각지에서 기간토피테쿠스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958년도 현재 1300여 점의 이빨과 3점의 턱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빨과 턱뼈뿐이었습니다. 이빨과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자연의 섭리대로 다시 순환했겠지요. 화석으로 남는 것이 자연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이빨들을 모았던 것은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빨과 턱뼈만 발견된 이유는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들이 애써 정성들여 모아두었던 기간토피테쿠스의 이빨들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기간토피테쿠스의 몸집은 고릴라의 2배까지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키 3미터, 몸무게 550에서 600킬로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이 모두 이빨과 턱뼈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빨과 몸무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집이 크면 어금니의 면적도 큽니다. 몸집이 작으면 어금니의 면적도 작습니다. 고릴라의 2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토피테쿠스의 이빨이므로 고릴라의 2배의 몸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주 무리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릴라 정도의 몸집이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혹은 파란트로프스로도 불리우는 이티오피쿠스를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프스, 이티오피쿠스는 플라이오, 플라이스토스의 경계선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입니다. 호모속이 사반나에서 기원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프스, 이티오피쿠스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티오피쿠스는 엄청나게 큰 어금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릴라의 어금니의 면적과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티오피쿠스의 경우 몸집은 고릴라의 반도 안됩니다. 아니 인간의 몸집의 반도 안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티오피쿠스 몸을 이루는 팔다리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릴라만큼 먹었는데도 고릴라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몸집을 유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 저질의 먹거리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저질의 먹거리라는 것은 씹는 데에 비해서 열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씹는 데에 비해서 열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방이죠. 지방은 고퀄리티 식품입니다. 이티오피쿠스를 생각한다면 기간토피테쿠스 역시 척박한 환경에서 저질의 먹거리를 먹었기 때문에 큰 이빨을 가지고 있을 뿐 몸집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유인원 중 어떤 계통과 가장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논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후보는 둘이거든요. 하나는 오랑우탄입니다. 기간토피테쿠스가 살던 동남아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유인원이죠. 두 번째 후보는 인류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기간토피테쿠스 사이의 친연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논문이 1970년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3일자 네이처지에 발표된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3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는 기간토피테쿠스의 이빨에서 단백체를 추출했습니다. 유전체가 유전자의 모든 것을 합쳐놓은 데이터인 것처럼 단백체는 단백질의 모든 것을 총궐한 데이터입니다. 단백질은 물론 염기서열이 모여서 아미노산을 이루고 그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단백질을 이루는 펩티드 고리를 만들죠. 따라서 단백체는 유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에서 추출한 단백체를 분석해봤더니 오랑우탄과 가장 가깝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와 오랑우탄이 가장 가깝고 기간토피테쿠스와 오랑우탄은 천만 년에서 천이백만 년 전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기간토피테쿠스와 오랑우탄의 공통 조상은 고릴라와 침팬지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유인원으로부터 천구백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토피테쿠스는 천만 년에서 천이백만 년 전 사이부터 십만 년 전까지 동남아시아에 존재하였던 유인원 화석종 계통입니다. 천만 년에서 천이백만 년 전서부터 십만 년 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했던 유인원종 하면 눈빛을 반짝하면서 깨닫는 분들이 계시죠? 인류는 이백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이백만 년 전서부터 십만 년 전까지는 인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호모에렉투스죠? 기간토피테쿠스와 인류가 동남아시아에서 공존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와 인류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글북에 나오는 킹루이와 모글리와 같은 관계였을까요? 서로 소닭보듯하던 관계였을까요? 기간토피테쿠스의 멸종에 호모에렉투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를 너무 사냥을 했거나 잡아먹었거나 혹은 기간토피테쿠스가 서식하던 대나무 숲을 호모에렉투스가 남벌하는 바람에 서식지를 잃고 기간토피테쿠스가 멸종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환경 변화에 따른 멸종이라고 봅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대나무 숲이 아닌 열대우림에서 적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만을 좋아했던 판다와는 달리 열대우림의 다양한 식재료, 특히 과일을 좋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 변화로 열대우림이 축소되고 기간토피테쿠스는 그 거대한 몸집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릴라 이빨만큼 큰 이빨로 고릴라의 3분의 1, 4분의 1 몸집을 겨우 유지했던 오스라로피테쿠스, 파란트로프스, 이티오피쿠스의 경우처럼 기간토피테쿠스 역시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결국은 멸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이빨에는 에나멜질 형성 부전의 흔적이 있습니다. 에나멜질 형성 부전은 이빨이 만들어지는 시기, 유년기죠. 영양실조 때문에 에나멜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흔적입니다. 인류 화석 중에서도 영양실조의 흔적으로 에나멜질 형성 부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기간토피테쿠스는 멸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토피테쿠스가 멸종했다고 특별하게 비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천만년, 1200만년 전서부터 10만년 전까지 1200만년, 1190만년인가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살아온 계통입니다. 인류, 500만년 전서부터 살아온 인류의 두배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계통입니다.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계통입니다. 천만년 동안 동남아에서 잘 살았습니다. 어떤 계통이든지 멸종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든지 죽음이 있듯이요. 멸종과 죽음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멸종하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요. 그래서 중요한 오늘입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류의 진화, 인류의 적응을 다루는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하셔서 새해 동영상이 올라오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